안녕하세요 공교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교생입니다 박수 짝짝짝 박수 짝짝짝 이분이 제 머리가 많이 안 된대요 너무 초코덩이 같아요 귀여워 여기가 붕붕 떠있어요 붕붕 떠있어요 붕붕붕 붕붕 그래서 오늘 뭐 하나 사왔는데 블랙몬스터 험마 험마 블랙몬스터 험마 험메 셀프다운펌 요즘 인기가 그렇게 좋더라구요 계속 못생기지 얼굴이 한번 잘생겨지는지 한번 말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뿌리 깊숙한 곳까지 발라주고 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하고 샴푸로 씻고 드라이로 강조시켜주고 이렇게 딱딱딱 눌러서 건조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 부분이 뜬지는 모르겠지만 윗쯤 하고 윗쯤인거 같으니 여자친구의 도움을 이용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톡 이렇게 여기다 짜서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틱톡톡 틱톡톡 10분에서 65분 정도 기다렸다가 머리를 한번 감아보고 오겠습니다 짠! 옆에 여기 또 동그란 잔머리라인이 싹 들어갔네요 보시면 확연히 다르죠 지저분했던 그 초코송이 같던 윗머리라인이 쏙 들어가긴 했네요 좀 핸섭한가요? 머리가 작아보이네요 머리가 작아보이는가요? 여자친구의 약간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평가지만 머리가 작아보인다고 하네요 블랙몬스터 엄마로 셀프 다운펌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을 찍을지 댓글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 공대생인가요? 어쨌든 약간 돼지에다가 새겨놓은 그런 것 같네요